문건 도대체 누가 주시한 겁니까? 잠깐 말씀해주세요. 잠깐. 양승제. 말씀해주세요. 왜 도망하시는 거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하창호 당시 변협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대응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자로 대한변협회장에 힘이 najbardziej 상상적이었습니다. 상담으로 대한변협회장에도 차단을 본인의 사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기 누구가 계신가요? 지금 입aba서 입장하는 도대체 대한변협회로 대한변협회장, 문건이 나오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문건 도대체 누가 주시한 겁니까? 자, 말씀해주세요. 양승제. 말씀하세요. 왜 도망하시는 거죠? 주방보대. 왜 도와가시는 거 더 말씀해주세요 참고범화 때문에 재판거리 하는 게 사실입니까 전 차장님 법원 1명 처가 법원 1명 처가 법원 1명 처가 지금 박근혜와 청원의 빅거래로 재판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 참고범화라고 지출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문건 대응방안 검토하라고 지시받으셨습니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검찰 조사는 예정이세요? 국회의원에게 대한변역 관련해가지고 문자 보낸거는 어떤 거? 어 차주 지금 차주 어우 달리기 겁나죠? 어우 진짜 달리기 겁나 내가 지금 어디? 아 지금 따라오지 못했나 진짜 아휴 100kg 빨라 진짜 맨날 운동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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